27. 한낮의 눈부신 햇빛을 받으며 20마일 가량의 언덕과 골짜기를 오르내린 끝에 에인젤은 오후에야 텔브테이스 서쪽에서 1.1-2마일 떨어진 외딴 언덕에 도착했다. 28. 거기서 수액이 넘쳐 흐르고 습도가 높은 초목의 골짜기. 바 혹은 푸름이라 불리는 골짜기를 한번 내려다보고 곧바로 언덕을 내려갔다. 아래쪽의 기름진 충적토로 들어서자 공기의 농도가 더 짙어졌다. 29. 여름 과일과 안개 근처 꽃 등이 풍기는 나릇한 향기는 그곳에 방향의 거대한 웅덩이를 이룬 듯 했고 그 때문에 이 시간쯤 되면 짐승들 벌과 나비까지도 조는 듯 했다. 30. 이제 이곳에 익숙해진 클리어는 풀밭에 점점이 흩어져 있는 소떼를 멀리서 보고도 이름을 알아맞힐 수 있었다. 31. 이곳에 와서 학생 때는 전혀 알지 못했던 인생을 내면에서 관주하는 힘을 갖게 되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푸근해졌다. 31. 부모님을 무척 사랑했지만 지금처럼 집에 갔다 돌아오면 부목과 붕대를 벗어던진 기분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32. 그의 모든 영국 농촌 공동체를 공동체의 분위기를 억압하는 한 가지 요소마저 이곳에는 없었다. 33. 텔버테이스 목장 지역에서는 상주하는 지주가 없었던 것이다. 34. 낙농실 건물 바깥에는 한 사람도 없었다. 34. 목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여느 때처럼 한 시간가량 낮잠을 즐기고 있었는데 여름철에는 꼭두 새벽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불가피했다. 35. 문관에는 나무로 퇴를 두른 우유통이 우유통 거리를 세워놓은 와이자 모양의 껍질 벗긴 떡갈나무 가지에 걸려있었다. 36. 수없이 문질러된 탓에 물에 붓고 탈색된 우유통은 모자거리에 걸린 모자가 탔다. 37. 저녁에 우유를 짤 때 쓰려고 말리는 중이었다. 37. 애인제는 집 안으로 들어가 조용한 복도를 지나 집 뒤쪽으로 가서 잠시 귀를 기울였다. 37. 남자 일구 몇몇이 자고 있는 집마차 창구에서 코 고는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왔고 더 멀리서는 더위에 지친 어린 돼지들의 찍찍 소리, 어른 돼지들의 꿀꿀 소리가 들려왔다. 37. 잎이 넓은 대황과 양배추도 햇빛을 받은 큼직한 표면을 반점 접은 양산처럼 죽 늘어뜨린 채 잠들고 있었다. 37. 말곱비를 풀어주고 말에게 먹이를 주고 난 다음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자 시계가 세실을 쳤다. 37. 새실은 오후에 우유의 크림을 걷는 시간이었다. 37. 시계 소리와 함께 위층 마룻바닥에 삐걱거리더니 이어서 청계를 내려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38. 테스의 소리였고 곧 그녀가 눈앞에 나타났다. 38. 인기적을 느끼지 못한 그녀는 그가 거기 있으리라고 생각도 못했다. 39. 하품을 하는 그녀의 새빨간 입술이 뱀의 그것같이 보였다. 39. 가마올른 또리를 튼 머릿단 위로 그녀는 한쪽 팔을 높이 들어 기지개를 키웠는데 39. 햇빛에 그을린 살깟 위쪽으로 새틴처럼 매끄러운 속살이 보였다. 40. 잠이 들깬 얼굴은 홍조를 띄었고 눈가 푸는 눈동자 위로 나른하게 내려앉아 있었다. 41. 넘칠 것 같은 본연의 활력이 온몸으로 발산되었다. 41. 한 여자의 영혼이 육체로 구현되는 바로 그 순간 지극히 정신적인 아름다움이 육체로 모습을 나타내면서 여성성이 표출되는 순간이었다. 42. 얼굴의 나머지가 완전히 깨어나기 전 비몽사몽 중에 그녀의 두 눈동자가 환하게 빛을 발했다. 43. 반가움과 수줍, 놀라움이 묘하게 뒤섞인 표정으로 그녀가 소리쳤다. 44. 아, 클레어씨, 얼마나 놀랐다고요. 저는. 45. 처음에는 그의 사랑 고백 이후 두루의 관계가 변했다는 생각을 할 여유가 없었다. 45. 하지만 청계 밑으로 다가온 클레어의 다정한 눈길을 받은 그녀의 얼굴에 그 일을 환기했음이 드러났다. 46. 사랑하는 테스. 47. 에인젤은 그녀를 끌어안으면서 그녀의 상기된 뺨에 자신의 얼굴을 부비며 속삭였다. 47. 제발 그놈의 씨 자 좀 떼버려. 48. 클레어씨 했다고요. 48. 너 때문에 이렇게 서둘러 돌아왔는데. 49. 흥분하기 잘하는 테스의 심장이 대답이라도 하듯 그의 가슴에 안겨 쿵쾅거렸다. 49. 그리고 그들은 현관의 붉은 벽돌 바닥 위에 서있었다. 49. 그가 그녀를 가슴에 꼭 껴안고 있는 동안 창문으로 비스듬히 섬에 든 햇빛은 그의 등과 그녀의 숙인 얼굴, 그녀의 관자놀이의 푸른 핏줄, 팔과 목덜미, 머리카락 속까지 비추었다. 50. 옷을 입은 채 누워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햇빛을 쬐 고양이처럼 따뜻했다. 50. 처음에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려고 하지 않던 그녀가 눈을 들어 두 번째 잠을 깬 이버가 아담을 바라보듯 그를 마주보는 순간, 그는 그 깊이를 청량이라도 하듯 파란색, 검은색, 회색과 보라색으로 시시각각 변하면서 빛을 바라는 그녀의 눈동자를 들여다보았다. 51. 그림 그들어 가야 해요. 그녀가 애원하듯 말했다. 52. 그리고 오늘 저를 도와줄 사람은 태브 할머니밖에 없어요. 그릭시 내외는 장애 같고, 레티는 몸이 안 좋고, 다른 사람들은 외출해서 저저를 짤 때가 돼야 돌아올 거예요. 53. 그들이 우유창고 쪽으로 가고 있을 때 데브르 파이안드가 청계에서 나타났다. 54. 데브르 할머니, 나 돌아왔어요. 클레어가 위쪽을 향해 말했다. 54. 내가 테스를 도와 크림을 거둘게요. 피곤할 테니 우유 짤 때까지 내려올 필요 없어요. 55. 그날 오후 텔브 테이스 목장의 우유에서 크림을 완벽하게 거치지 못했으리라. 55. 테스는 꿈속을 헤매던 모든 것이 희미해 눈에 익은 물건들을 명암이나 위치로 겨우 식별했고, 55. 작업을 하려고 거물국자를 펌프 밑에서 식힐 때마다 손이 떨렸다. 55. 그의 열정이 너무도 확연히 느껴져서 작년하는 태양빛을 받은 식물처럼 움츠려 드는 느낌이었다. 56. 그때 그가 다시 그녀를 자기 옆으로 끌어당겼다. 57. 그녀가 크림 가장자리를 잘라내려고 우유 냄비를 집게 손가락으로 돌리고 나면 그는 자연의 방식으로 손가락을 닦아주었다. 58. 행동에 구애받지 않는 텔브 테이스 목장의 방식이 그 순간 소용에 닿았던 것이다. 59. 나중에 말하느니 지금 하는 게 낫겠다. 그가 다생하게 말을 이었다. 59. 너에게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어. 아주 현실적인 문제인데, 지난주 풀밭에서 널 만난 이후 쭉 생각해온 일이야. 60. 난 곧 결혼해야 해. 농부니까 농장 관리를 잘할 여자를 아내로 얻어야 한다고. 61. 태씨, 그 여자가 되어주겠어? 충동에 이끌려 머리로는 반대할 짓을 저지른다고 그녀가 생각하지 않게 그는 이런 식으로 말했다. 61. 그녀는 기운이 모두 빠져나간 듯 보였다. 62. 반복되는 만남의 불가피한 결과에 그를 사랑하는 필연에 이미 굴복했던 터였다. 63. 하지만 이런 갑작스러운 결말은 예측하지 못했다. 사실 클레어도 그렇게 서두를 생각 없이 이 얘기를 꺼낸 것이었다. 64. 그녀는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끼며 염치가 있는 여자라면 해야 할 대답을 응울거렸다. 64. 아, 클레어시. 전 당신의 아내가 될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65. 자신의 결심을 밝히는 소리에 테스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 했고, 빛 안에 잠겨 고개를 숙였다. 65. 그렇지만 테스, 그녀의 대답에 놀란 그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껴안으며 말했다. 66. 안 된다고 했어? 날 사랑하는 게 분명한데? 66. 그래요, 정말 그래요.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당신의 사람이 되고 싶어요. 67. 고뇌에 휩싸인 처지는 감미로우면서도 솔직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67. 하지만 당신과 결혼할 수 없어요. 67. 테스, 8일부터 그녀의 어깨를 감싸는 제거가 말했다. 67. 다른 사람과 결혼하기로 약속한 거야? 68. 아니, 아니에요. 그럼 왜 내 청혼을 거절하는 거야? 69. 전 결혼하고 싶지 않아요.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69. 안 돼요. 당신을 그냥 사랑할 수만 있으면 돼요. 69. 그렇다면 결혼은 왜 안 되는데? 69. 적당한 구실을 대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녀는 말을 더듬었다. 69. 아버님이 신부님이시잖아요. 69. 어머님도 저 같은 사람과 결혼하는 걸 좋아하지 않으실 거고요. 69. 양갓집 교수하고 결혼하길 바라실 거예요. 69. 말도 안 되는 소리. 두 분께 이미 말씀드렸어. 69. 그러려고 겸사겸사 집에 갔다 온 거야. 69. 못 할 것 같아요. 절대로, 절대로. 69. 그녀가 되풀이해서 말했다. 69. 청혼이 너무 갑작스럽구나, 내 사랑. 69. 네, 생각도 못 했어요. 69. 테스, 이 점 해두고 싶다면 시간을 줄게. 69. 돌아오자마자 너무 서둘렀나 봐. 70. 당분간 이 이야기를 꺼내지 않도록 하지. 70. 그녀는 다시 반짝거리는 거물국자를 집어들어 품품 밑에서 식히고 다시 작업을 시작했다. 70. 그러나 아무리여도 연애 때처럼 정교한 솜씨로 크림만 떠낼 수 없었다. 71. 때로는 우유를 찌르다가 때로는 허공을 갈랐다. 72. 가없는 슬픔에 눈물이 솟구쳐 눈앞을 가렸지만 절친한 친구이자 사랑하는 보호자에게 그 슬픔을 설명할 수 없었다. 72. 그림을 못 걷겠어요. 못 하겠어요. 73. 그에게 등을 돌리며 그녀가 말했다. 73. 사려 깊은 클레어는 그녀의 평정을 흔들어 이를 방해하지 않으려고 더 일반적인 이야기를 꺼냈다. 74. 우리 부모님을 완전히 오해한 거야. 누구보다 소박한 분들이고 욕심이라고는 없으시다니까. 75. 요즘 찾아보기 힘든 보금주의 계열이시여. 75. 태씨 너도 보금주의 쪽이지? 75. 전 몰라요. 교회도 꼬박꼬박 잘 나가잖아. 이곳 신부님은 고교회파가 아니라고 하던데? 76. 주일마다 설교를 듣는 교구 신부의 견해에 대한 그녀의 생각은 한 번도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는 클레어보다 더 막연했다. 77. 전 설교를 들을 때 지금보다 더 집중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77. 그녀는 안전한 일반론을 펼쳤다. 그렇지 못해서 때로는 아주 슬퍼요. 77. 너무나 꾸밈없이 말했기 때문에 자신의 종교적 입장이 고교회파인지 저교회파인지 또는 광교회파인지는 모르는 그녀를 아버지가 종교적인 이유로 반대하지 않으리라는 확신이 들었다. 77. 이분은 고교회파와 저교회파의 교리적 대립에, 이거는 전에 설명하면 했고, 반대하는 광교회파는 자유주의 신학과 성경을 역사 텍스트로 읽는 성서 비평이 특징이 되어있네요. 78. 이게 제일 좀 해석을 진보적으로 하는 겁니다. 78. 에인절은 어린 시절부터 주의받았음에 분명한 그녀의 혼란스러운 믿음이 굳이 용어로 불유하자면 트랙트리언 쪽이요. 79. 트랙트리언의 영국 교회가 로마 카톨릭 교회의 의식과 전통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의 지지자들로 고교회파에 가까웁니다. 79. 트랙트리언 쪽이요. 본질은 범신론적임을 알고 있었다. 혼란스럽든 어떻든 그는 그녀의 믿음에 간섭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79. 여기 시가 하나 나옵니다. 80. 누이를 놔두어요. 그대여. 그녀가 기도할 때. 일찍부터 바라본 천국과 행복한 생각들도 놔두어요. 애매한 암시로 어지럽히지 마세요. 조화로운 날들로 이어지는 삶을. 80. 엘프레드 테니슨이 쓴 인 메모리엄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80. 그는 이런 충고가 음악적일 뿐 정직하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기꺼이 그 충고를 따를 것 같았다. 81. 그는 집에 갔을 때 있었던 일들, 아버지의 생활양식과 신앙이로서의 열정 등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해 주었다. 그녀는 차츰 진정되었고 그림을 그들 때도 손이 떨리지 않았다. 81. 그는 그녀가 우유냄비를 하나씩 끝마칠 때마다 뒤따라와 우유를 따를 수 있게 마개를 뽑아주었다. 82. 들어왔을 때 기분이 좀 울찍한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화제가 다시 자신으로 돌아올까봐 그녀가 용기를 내 한마디 했다. 83. 기분이 좀 그렇기는 해. 아버지가 걱정거리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언제나 기분이 우울해져. 84. 너무 열심히 전도하시다 보니 당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한테 타박도 받고 주먹질도 당하시나 봐. 84. 그 연세에 그런 욕을 보신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이 안 좋아. 열심도 지나치면 유익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 더 그렇지. 85. 최근에 아버지가 당한 아주 불쾌한 사례를 하나 말씀해 주셨어. 85. 여기서 40마일 떨어진 트렌트리지 근처의 성교단체 대표로 설교를 하러 가셨는데 거기 어디서 만난 방종환 큰달아 같은 작자에게 훈계를 하기로 작정하신 모양이야. 85. 그 지방 지주의 아들로 어머니는 앞을 못 본다나? 86. 아버지가 그 친구에게 단도직업적으로 군면하셨고 그래서 소동이 벌어졌다나 봐. 87. 아버지도 참 벽창호라는 생각이 들어. 남의 사람이 이래 간섭하고 나서서 설교를 해봐야 귓등으로도 안 들을 게 뻔한데 헛수고를 하신 셈 아니야? 87. 하지만 아버지는 당신의 의무라고 생각하면 때와 장소를 가리시지 않거든. 그러니 당연히 적이 많을 수밖에. 87. 걔 중에는 정말로 몹쓸 죄인도 있지만 그냥 편하게 살겠다는 사람들은 귀찮게 군다고 아주 싫어하거든. 88. 아버지는 욕을 당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간접적으로 남아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셔. 89. 하지만 이젠 아버님도 늙으셨는데 사서 고생하지 마시고 그는 왕구한 죄인들은 그렇게 살다 죽게 놔두셨으면 좋겠어. 90. 굳어진 테스의 얼굴이 초췌한 기색을 드러냈고 그녀의 붉은 입술은 비극적으로 보였다. 91. 하지만 더는 동료를 드러내지 않았다. 새삼 아버지 생각을 하느라 클레어는 그녀의 표정 변화를 눈여겨보지 않았다. 91. 그래서 그들은 일렬로 세워놓은 장방형의 우유통들을 하나씩 비워나갔다. 91. 일이 끝날 무렵 다른 처녀들이 돌아와서 자기통을 가지고 나갔고 대부도 새우유를 담을 우유냄비를 끓는 물에 소독하려고 들어왔다. 91. 테스도 젖소가 있는 들판으로 나가려고 하자 그가 나지막하게 물었다. 91. 테스 내 질문은 아 안돼 안돼요. 91. 알렉 드비빌 이야기가 나오자 과거의 혼란에 새삼 휘말린 그녀가 깊은 절망감에 빠져 대답했다. 91. 그럴 수 없어요. 슬픔에 짓눌린 마음을 야외에서 달래버리는 덕거니는 한다름에 다른 처녀들이 있는 들판으로 나갔다. 92. 저수들이 풀을 뜯고 있는 들판에 모여든 한 무리의 여자들은 광대한 공간에 익숙한 들짐성처럼 대담하고 우아하게 파도에 몸을 맡기고 헤엄을 치는 사람처럼 과감하고 거침없이 대기의 자신을 맡겼다. 93. 테스가 다시 눈에 들어오자 엔젤은 인공의 그처가 아니라 자유로운 자연에서 짝을 고르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98. 그녀가 청혼을 거절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지만 근래의 낙담은 오래가지 않았다. 99. 그는 부정이 종종 긍정의 머린말일 수 있음을 알만큼 여자 경험이 있었다. 99. 하지만 테스의 부정이 짐짓, 부끄러운체 농탕치는 태도와는 크게 다름을 알만큼의 경험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99. 그는 확신의 증거로 그녀가 이미 그의 구애를 허락했음을 추가했다. 99. 하지만 그는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공연이 한숨짓는 연애를 결코 쓸데없는 낭비로 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99. 야심적으로 가세를 불리려고 노심초사하는 집안의 처녀라면 재산가의 안주인이 되려고 애명글면하는 탓에 99. 열정 자체를 목표로 삼는 건강선이 훼손된 반면 그곳에서는 그런 계산 없이 연애의 달콤한 그 자체를 받아들였다. 99. 태씨, 왜 그렇게 딱 잘라서 안 된다고 한 거야? 99. 며칠이 지난 후에 그가 그녀에게 물었다. 99. 그녀는 움찔했다. 99. 묻지 마세요. 왜 안 되는지 대충 말했잖아요. 그럴 자격이 없거든요. 당신과 어울리지 않아요. 99. 어째서? 신사집안의 숙녀라서? 99. 맞아요. 그런 거지요. 99. 그녀가 나지막하게 대답했다. 가족들에게 깔보일 거예요. 99. 정말이지? 그분들을 잘못 알고 있는 거야. 99.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 말이야. 우리 형들은 무어라고 하든 신경 안 써. 99. 그는 그녀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그녀의 등 뒤로 손가락 깍지를 끼었다. 99. 자, 진심이 아니지? 99. 진심이 아니라고는 나 안 믿어. 99. 너 때문에 마음이 잡히잖아. 책도 읽을 수 없고, 하푸도 탈 수 없고, 도무지 무얼 할 수가 없어. 99. 마음이 급해서가 아니야. 테스. 99. 다만 너의 그 보드라운 입술로 언젠가는 내 아내가 되겠다는 말을 듣고 싶단 말이야. 99. 언제든지 너가 원할 때. 하지만 언젠가는 고개를 저으며 시선을 돌리는 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다. 99. 클레어는 주의 깊게 마치 상형 문자라도 읽듯 그녀의 표정을 꼼꼼히 살펴봤다. 99. 거절은 진심인 것 같았다. 99. 그렇다면 이렇게 널 안고 있어서는 안 되지. 그렇지 않아? 99. 그럴 권리가 없으니까. 너를 찾아놨어도 너와 같이 산책해서도 안 돼. 99. 테스. 솔직하게 말해줘. 따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거야? 99. 어떻게 그런 말을? 99. 여전히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며 그녀가 말했다. 99. 그렇지 않다는 건 나도 잘 알아. 그렇다면 왜 날 밀치는 거야? 99. 밀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날 사랑한다고 말해주길 원해요. 99. 나랑 있을 때 언제든지 그렇게 말해주세요. 그게 싫은 게 아니에요. 99. 그런데 남편으로는 싫다는 거야? 99. 아, 그건 달라요. 정말이지. 당신을 사랑해서 그러는 거예요. 99. 아, 믿어주세요. 오로지 당신을 위해서예요. 99. 당신의 여자가 되겠다는 약속으로 누릴 수 있는 크나큰 행복은 제 것이 아니에요. 99. 왜냐하면, 왜냐하면. 결코 그래서는 안 될 일이니까요. 99. 하지만 넌 날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 99. 아, 그렇게 생각하겠죠.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99. 이럴 때면 청혼을 거절하는 이유가 신사지반의 관습이나 예의범죄를 모른다는 겸양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99. 그러면 그는 그녀가 아는 것도 많고 재주도 많다고 말하곤 했다. 99. 그건 분명 사실이었다. 타고난 영민함과 그를 경애하는 마음 때문에 그녀는 그의 어휘나 억양, 단편적인 지식까지도 놀랄 만큼 빨리 습득했다. 99. 이렇게 다정한 말싸움이 태서의 승리로 끝나고 난 다음 그녀는 소저 짜는 시간에는 혼자 가장 멀리 떨어진 소가 있는 대로 휴식 시간에는 사초 덤불 아니면 자기 방으로 가서 겉으로 냉담하게 거절한 지 1분도 안 되어 소리 없이 비탄에 잠기곤 했다. 99. 갈등은 격심했다. 그녀의 마음은 심하게 그의 편으로 기울어 열렬한 사랑에 빠진 두 마음이 하나의 양심과 싸우는 격이라고 할까. 99. 테스는 자기의 결심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호도 수단을 동원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녀는 굳은 결심을 하고 텔버 테이스 목장에 왔다. 99. 결혼을 한다면 남편이 모르고 결혼했다고 후회하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겠다고. 주관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않을 때 양심에 따라 결정한 일을 지금에 와서 뒤덮을 수 없다는 것이 그녀의 생각이었다. 99. 누가 그 사람한테 내 이야기를 해 주었으면 40마일밖에 안 떨어진 곳인데 왜 소문이 여기까지 퍼지지 않았을까. 99. 아는 사람이 있을 텐데. 하지만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 같았다. 아무도 그에게 말해 주지 않았다. 99. 2-3일 동안 그는 더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한방을 서는 동료들의 슬픈 표정으로 미루어 그들이 99. 그가 그녀를 제일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선택했음을 알고 있구나. 테스는 짐작했다. 하지만 그녀가 굳이 그와 마주치려 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눈여겨보았다. 99. 여태까지 테스의 삶에서 인생의 실타리가 이처럼 분명하게 순전한 기쁨과 순전한 고통의 두 갈래로 엮여 있었던 적은 없었다. 99. 그 다음 치즈를 만들 때 두 사람은 단둘이 남게 되었다. 보통 목장 주인이 그들은 거드는데 크릭 부인뿐 아니라 크릭 씨도 최근 둘 사이가 예수롭지 않음을 눈치채했던 것이다. 99. 둘 다 처신을 아주 조심했기 때문에 약간 의심스럽다는 정도였지만 어쨌든 목장 주인은 둘만 남겨두고 자리를 떴다. 99. 참 눈치가 빠르네. 99. 그들은 엉긴 우유 덩어리를 큰 통에 넣기 전에 부숴뜨렸다. 이 작업은 아주 큰 덩어리의 빵을 부스러기로 만드는 일과 비슷했다. 99. 티안점 없이 하얀 우유 덩어리를 배경으로 테스 드비필더의 손은 분홍색 장미 같았다. 99. 두 손으로 우유 덩어리를 큰 통에 옮겨 넣고 있던 에인절은 갑자기 하늘을 멈추고는 그녀의 손 위에 자기 손을 포개놓았다. 99. 그는 허리를 숙여 소매를 팔꿈치까지 걷어올린 그녀의 팔 안쪽 푸른 핏줄에 키스했다. 99. 9월 초순의 날씨는 후둡지근했지만 우유 덩어리에 잠겨있던 그녀의 팔은 가소사오른 버섯처럼 차고 촉촉했고 유장의 맛이 났다. 99. 하지만 감각이 얼마나 예민하든지 그의 손길이 닿자마자 맥박이 빨라져 피가 손가락 끝으로 모이면서 차갑던 팔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99. 그 순간 마음속으로 수줍은 척 빼는 게 더 필요할까 남자들 사이에서와 마찬가지로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도 진실은 진실이다 라고 생각하는 듯 그녀는 눈길을 들여 다정하게 반전 미소를 지었고 환한 얼굴로 깊은 애정을 담아 그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99. 내가 왜 그랬는지 알아 태서? 그가 말했다. 날 아주 사랑하니까요. 그래. 그리고 새로 층을 넣을 준비단계이기도 하지. 99. 또요. 자신의 욕망이 저항을 무너뜨릴지 모른다는 생각에 갑작스러운 두려움이 솟구쳤다. 99. 오 태시. 그런 말을 이었다. 왜 이렇게 사람을 애 먹이는지 모르겠다. 날 이렇게 절망에 빠뜨려도 되는 거야? 어떨 땐 너가 요부 같아. 99. 정말이지? 그래. 도시 수준에서도 1급의 요부 말이야. 열정적이다가 냉정했다가. 똑같다니까? 99. 텔버 테이스 같은 총구석에서 맞닥뜨리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 99. 하지만 태서. 그녀가 자신의 말에 마음이 상한 것을 보고 그는 얼른 말은 이었다. 99. 난 너가 누구보다도 정직하고 순결하다는 걸 알아. 그러니 널 바람둥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야. 99. 테스. 날 사랑한다는 게 진심이라면 어떻게 내 아내가 되는 걸 원치 않을 수 있어? 99. 원치 않는다고 한 적 없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사실이 아닌 걸요. 99.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신경이 곤두서자 그녀는 입술을 떨면서 자리를 뜰 수밖에 없었다. 99. 근래는 마음이 너무 아프고 당황한 나머지 복도까지 따라가 그녀를 붙잡았다. 99. 말해줘. 응? 99. 그는 손에 우유 덩어리가 묻었음을 잊은 채 일정적으로 그녀를 껴안았다. 99. 나 말고는 누구에게도 마음을 주지 않겠다고 말해줘. 99. 그럴게요. 그렇게 말할게요. 99. 그녀가 소리쳤다. 99. 지금 날 놓아주면 모두 다 말할게요. 내 경험을. 나 자신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말할게요. 99. 너의 경험이라니. 그래. 좋아. 꽤 많이 겪었었겠지? 99. 그는 그녀의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며 애정어린 냉소를 날렸다. 99. 우리 테스는 저기 마당 울타리에 오늘 아침 처음 꽃을 피운 야생 맺꽃만큼 경험이 많을 게 분명해. 99. 아무 이야기나 해도 좋은데 나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그런 끔찍한 말만 하지마. 99. 그런 말 안 하도록 노력할게요. 내일. 다음 주에 설명할게요. 99. 일요일은 어때? 그래요. 일요일에요. 99. 드디어 그녀가 몸을 뺐다. 99. 그리고 앞마당 아래쪽의 가지치기한 부드나무 숲에 도달할 때까지 걸어가 남의 눈에 띄지 않게 숨어버렸다. 99. 그리고 와삭거리는 개밀덤불이 침대에 있냐? 몸을 다녔다. 99. 참담한 마음에 웅크린 채 몸을 떨면서도 터질 것 같은 기쁨이 솟아 나왔다. 99. 결말에 대한 두려움조차 그 기쁨을 억누를 수 없었다. 99. 사실 그녀는 청혼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99. 그녀의 들숨과 날숨, 피의 구비침, 귀에서 울리는 맥박, 이 모든 것이 자연의 법칙과 목소리를 합해 그녀의 양심에 반기를 들었다. 99. 무모하게 아무 생각 없이 그를 받아들이자 아무것도 밝히지 않은 채 발강 여부는 운명에 맡기고 교회의 재단 앞에서 그와 결말을 짓자 고통의 쇠 이빨이 그녀를 삼켜버리기 전에 절정의 쾌락을 낚아채자. 99. 사랑은 이렇게 충고했다. 99. 그의 황홀한 두려움에 떨며 태서는 여러 달에 걸쳐서 혼자 자책하고 번민하고 심사숙고하고 앞으로 급력적인 고립의 삶을 영유할 계획까지 세웠음에도 결국 사랑의 충고가 이기고 말리라는 것을 예감했다. 99. 오후 늦은 시간이 되었지만 그녀는 버들나무 숲에 남아있었다. 99. 와이자 모양의 나무거리에서 우유통을 덜그덕거리며 내리는 소리가 들린다. 99. 워이 워이 뒤에서 소떼를 불러 모으는 소리가 들려왔다. 99. 그렇지만 그녀는 소저절 짜러가지 않았다. 99. 그녀가 흥분 상태임을 사람들이 눈치채일 것이고 목장주인은 연애 중이라 거리려니 지레짐작하고 유쾌하게 놀려댈 텐데 그런 괴로움을 견딜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다. 99. 그녀의 격앙된 상태를 짐작한 애인전이 뭐라고 뚫러댔는지 아무도 태서가 왜 나오지 않느냐고 묻지도 어디 있느냐고 부르지도 않았다. 99. 여섯시 반이 되자 하늘에 걸린 커다란 용광로 형상의 해가 평원 너머로 가라앉았고 얼마 있다가 둥근 단호박같이 기괴한 모양의 달이 반대쪽에서 솟아올랐다. 99. 부드나무들은 끝없이 가지를 잘라대는 고문을 당한 까닭인지 달빛을 배경으로 가시 두성이 머리카락을 가진 괴물처럼 서있었다. 99. 그녀는 안으로 들어가서 촛불도 켜지 않고 2층으로 올라갔다. 99. 이제 수요일이었다. 목요일이 되었고 생각에 잠긴 애인전은 멀리서 그녀를 지켜볼 뿐 앞을 가로막고 말을 긁거나 하지는 않았다. 99. 메리언과 다른 처녀 일꾼들도 뭔가 결정적인 사건이 임박했음을 짐작했는지 방에 있을 때 그녀에게 억지로 말을 시키지 않았다. 99. 금요일이 지나가고 토요일. 내일이 그날이었다. 99. 나 못 버틸 거야. 결혼하겠다고 말할 거야. 그 사람이 나와 결혼하게 놔둘 거야. 나도 어쩔 수 없어. 99. 그날 밤 처녀 하나가 잠꼬대로 애인저를 부르는 소리를 듣고 열이 오른 얼굴을 베개에 파묻은 테스는 질투심에 거친 숨을 내쉬며 중얼거렸다. 99. 나 말고 다른 여자가 그 사람을 차지하는 꼴은 못 봐. 99. 하지만 그 사람에게 못할 짓을 하는 건데. 사실을 알면 죽을 만큼 괴로울 텐데. 가슴이 찢어질 것 같다. 99. 자 오늘 아침 내가 누구 소식을 들었는지 맞춰볼 테요. 99. 목장주인 크릭이 그 다음날 아침 식사자리에서 수수께끼라도 내듯 남녀 일꾼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99. 자 누굴까? 99. 일꾼들은 저마다 이름을 대했다. 99. 답을 이미 알고 있는 크릭 부인만 가만히 있었다. 99. 글쎄 말이여. 목장주인이 말했다. 99. 게을러 터진 불상놈 잭 달럽 소식이여. 최근에 과부랑 결혼을 했다는구만. 99. 잭 달럽이요? 그 악당놈이 결혼을요? 99. 하나가 말했다. 99. 테스 더비필드는 그 이름이 누구를 가르치는지 금방 알아차렸다. 99. 처녀를 꼬여 몸을 망쳐놓고 그 어머니한테 단단히 혼이 난 버터 교육이 아는 남자였다. 99. 약속한 대로 그 용맹스러운 아주머니의 딸과 결혼했나요? 99. 크릭 부인이 신사대접을 한다고 상을 따로 차려준 작은 테이블에서 신문을 넘기던 에인젤 클레어가 무심하게 물었다. 99. 그놈이 그럴 리하여. 애당초 그럴 생각도 없었거든요. 99. 목장 주인이 대답했다. 99. 아까 이야기한 대로 과부라네요. 돈이 좀 있는 과부라지. 99. 1년에 50파운드 가량 된다니 그놈이 그걸 노린 거여. 99. 아주 스들러 결혼을 했는디. 99. 그러고 나서 여자가 재혼을 하면 1년에 50파운드를 못 받게 된다고 틀어놓은 게. 99. 그 소식을 듣고 우리 신사분의 신경이 어땠을지 그림이 그려지제. 99. 그 후로는 개와 고양이처럼 아웅다웅 살고 있다나. 99. 그놈은 그래도 싼디. 운수 기박한 여자가 당하고 살 테니 가엾지 모여. 99. 참나. 옆에 내가 어리석기는. 전 남편의 귀신이 가만있지 않을 거라고 미리 말했어야지요. 99. 그려 그려. 목장 주인이 어정쩡하게 추임새를 넣었다. 99. 그런데 말하지 않은 사연도 알만하잖아. 99. 재혼은 하고 싶고 남자가 주랭랑을 칠 위험이 있으니 그랬던 게지. 99. 어떻게들 생각혀? 99. 그가 처녀 일꾼 쪽으로 눈길을 주며 말했다. 99. 교회에 가기 직전 말하는 게 좋은데 그럼 빼도박도 못하지요. 99. 매련이 큰소리로 말했다. 99. 맞아요. 그러면 되는걸. 99. 이제가 맞장구를 쳤다. 99. 남자가 뭘 노리는지 알았을 텐데 청혼을 거절했어야지요. 99. 레티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았다. 99. 테스는 어떻게 생각혀? 99. 목장 주인이 테스에게 물었다. 99. 여자가 사정을 제대로 이해하기 했어야지요. 99. 아니면 청혼을 거절하든지요. 잘 모르겠어요. 99. 버트 바른 빵을 먹다 목이 메인 테스가 대답했다. 99. 빌어먹을. 나 같으면 둘도 안한다. 99. 마을에서 출퇴근하는 유부녀 일꾼 중 하나인 백닙서가 말했다. 99. 연애하고 전쟁에서는 무슨 수를 써도 되는겨? 99. 내가 그 여자라도 결혼했을걸? 99. 그리고 난 다음 왜 미리 전남편 유원장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느냐고 두 마디만 해봐. 99. 이 밀대 방망이로 때려 눕히고 말걸? 99. 그런 말라 비틀어진 놈 하나쯤이야. 어떤 여자라도 할 수 있지? 99. 이런 익살에 모두 웃음을 터뜨렸지만 테스는 마지못해 의색한 미소를 띠는 것으로 대신했다. 99. 남에게 희극이 그녀에게는 비극이라 그들의 유쾌함을 견디기 힘들었다. 99. 그녀는 곧 식탁에서 일어나 나왔는데 클레어가 따라올 것 같았다. 99. 꼬불꼬불한 오솔길을 따라 물을 대는 수로의 이쪽저쪽을 건너면서 바하 강의 볼류에 이르렀다. 99. 상류에서 수초를 베는지 큰 덩어리가 떠내려왔는데 움직이는 섬같은 초록색 미나리 아재비 더미는 그녀가 올라탈 수 있을 만큼 컸다. 99. 소가 건너가지 못하도록 박아놓은 말뚝에 긴 잡초 다발들이 걸려있었다. 99. 그렇다. 아픔은 거기에 있었다. 99. 변호를 남자에게 자기 이야기를 할 것이냐 아니냐는 당사자인 여자에게 가장 큰 십자가인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웃자고 하는 이야기에 불과했다. 99. 사람들이 순교를 비웃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다. 99. 테스 뒤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리면서 클레어가 도랑을 건너뛰어 그녀의 옆에 섰다. 99. 내 아내 곧 아니 아니 할 수 없어요 당신을 위해서 오 클레어씨 그래서 안된다고 하는 거예요. 99. 테스 그래도 안돼요 그녀가 반복했다. 99. 이런 대답을 예상하지 못한 그는 그녀가 말을 마쳤을 때 길게 따느린 머리 다발 밑에 팔을 넣어 그녀의 허리를 살짝 안고 있었다. 99. 갈로 속에 테스를 포함해서 처녀 일꾼들은 일요일 아침에는 머리를 내리고 식사를 한 다음 교회 가기 전 위로 틀어올렸는데 젖소에 머리를 대고 소짓을 짤 때는 할 수 없는 머리 모양이었다. 99. 아니요 라고 하지 않고 예라고 했다면 그는 그녀에게 키스했을 것이다. 99. 그것이 그의 의도였음이 분명했다. 99. 그러나 그녀의 단호한 거절은 가뜩이나 신중한 그의 행동에 제약을 가했다. 99. 한 집에서 동료로 일하면서 마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여자 쪽에서 보면 너무도 불리한 조건이라 감언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99. 그녀가 그를 쉽게 피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정말이지 그렇게 해보겠지만 99. 뜨뜻하지 못한 행동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99. 그는 잠시 안았던 허리를 풀어주고 하리던 키스도 보류했다. 99. 손을 놓음으로써 모든 것이 달라졌다. 99. 테스가 이번에 그를 거절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목장 주인이 해준 과부 이야기 때문이었는데 99. 한 순간만 지났다면 이를 극복했으리라. 99. 하지만 에인젤은 아무 말도 더 하지 않았고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자리를 떴다. 99. 이전보다 빈도는 좀 줄었지만 그들은 매일 마주쳤다. 99. 이렇게 2, 3주가 지나갔다. 9월도 다 갈 점 그녀는 그의 눈길에서 다시 청혼을 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99. 이번에는 그가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다. 99. 그는 그녀의 부정적인 대답이 청혼이라는 새로운 경험에 놀란 어린 처녀의 수줍음일 따름이라고 결론을 내린 모양이었다. 99. 그 문제를 거론할 때마다 경기를 일으키며 피하는 모양이 이런 결론을 뒷받침했다. 99. 그래서 그는 슬슬 구슬리는 작전으로 돌입했다. 99. 개앉는 등 신체 접촉을 시도하진 않았지만 구애의 말을 하는 선에서 구두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99. 이런 식으로 클레어는 졸졸 흐르는 우유처럼 나지마가 목소리로 집요하게 구애했다. 99. 젖소 옆에서 크림을 거두면서 치즈와 버터를 만들면서 알을 품은 닭들이나 새끼를 낳는 돼지 사이에서 소저 짜는 일꾼으로 누구도 그런 남자의 구애를 받았다. 99. 태스는 자신의 저항이 무너질 것을 알았다. 99. 첫 번째 관계를 가진 남자와 결혼해야 한다는 종교적 판단이나 정직하게 밝혀야 한다는 양심의 소리도 더는 버텨낼 수 없었다. 99. 그녀는 그를 너무도 열렬히 사랑했다. 99. 그녀의 눈에 그는 신적인 존재였다. 99. 교양을 쌓은 훈련을 받지 못했지만 품격을 타고난 그녀는 기질적으로 그의 지도와 감독을 열망했다. 99. 그리하여 태스는 난 그의 아내가 될 수 없어라고 되풀이해 중얼거렸지만 아무 소용도 없는 일이었다. 99. 조용히 결단을 내릴 힘이 있다면 굳이 입 밖에 낼 필요도 없는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그것이 그녀의 의지가 약하다는 증거였다. 99. 오래 묵은 문제를 다시 꺼내는 그의 목소리 한 음절 한 음절이 그녀에게서 두려운 황호를 불러일으켰다. 99. 그녀는 그의 설득을 두려워하면서도 갈망했다. 99. 그는 어떤 남자가 그러지 않겠는가. 99.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변화가 있더라도 어떤 비난이 제기되고 비밀이 드러나더라도 그녀를 사랑하고 아끼고 지켜줄 남자의 태도를 취했기 때문에 그의 사랑을 받으면 우울한 마음이 가벼워졌다. 99. 그러는 동안 계절은 추분에 가까워졌다. 99. 날씨는 여전히 좋았지만 낮은 훨씬 짧아져서 목장에서 아침 일을 할 때 촛불을 켜 놓는 시간이 길어졌다. 99. 그러던 어느 날 새벽 3시와 4시 사이 클레어가 새롭게 설득을 시작했다. 99. 어느 때와 같이 그녀는 잠옷바람으로 그를 깨우려고 뛰어올러가 문을 두드리고 나간 다음 돌아와서 옷을 갈아입고 다른 사람들을 깨웠다. 99. 그리고 10분 후에 촛불을 손에 들고 계단을 내려갈 낸 데 셔츠 바람의 에인젤이 내려와서 팔을 벌리고 계단을 막았다. 99. 자 내려가기 전에 바람둥이 아가씨. 그가 단호히 말했다. 99. 내가 말을 꺼낸 지 2주일이 지났어. 더 이상 이런 식으로 갈 수는 없지. 99. 어쩌자는 건지 본심을 말해봐. 아니면 난 이 집을 떠나야 해. 100. 아까 방문이 약간 열려 있어서 널 봤는데 너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떠나야겠어. 100.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자 이제 내 청혼을 받아들일 거야. 100. 클레어씨. 전 방금 일어났어요. 절 혼내기에는 너무 이르지 않나요? 100. 그녀는 토라진 표정을 지었다. 절 바람둥이라고 부를 것까지는 없잖아요. 100. 가시가 있는 말이고 사실도 아니에요. 조금만 더 기다려줘요. 제발 조금만 더 기다려줘요. 100. 조만간 정말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 볼게요. 이제 내려가게 해줘요. 100. 촛불을 옆으로 들고 그가 심각하게 한 말을 웃어 넘기는 그녀가 거의 말대로 약간은 바람둥이 같이 보였다. 100. 그럼 클레어씨라고 하지 말고 엔젤이라고 불러. 100. 사랑하는 엔젤은 어때? 그럼 청혼을 받아들인다는 뜻이 되나요? 100. 나와 결혼할 수 없어도 사랑한다는 뜻이지. 그건 오래전에 인정했잖아. 100. 알았어요. 그럼 사랑하는 엔젤 그렇게 해야 한다면. 100. 촛불을 바라보며 중얼거린 그녀는 불안감에도 불구하고 장난스럽게 입을 삐죽거렸다. 100. 클레어는 그녀가 결혼을 약속하기까지 절대로 키스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었다. 100. 하지만 크림을 걷고 우유를 짜는 일이 끝나기까지 손질할 여유가 없어 대충 틀어올린 머리카락에 옷소매를 걷은 채 젖소 짜는 일꾼의 복장을 하고 귀엽게 서있는 테스를 보자 결심이 무너져내려 입술을 그녀의 뺨에 잠깐 대했다. 100. 그녀는 그를 돌아보지도 한마디 말도 덧붙이지 않고 재빨리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100. 다른 처녀들이 이미 아래층에 내려와 있어서 사태가 더 진전될 수 없었다. 100. 매련을 빼고 모두 아침 촛불이 바라는 슬픈 노란빛을, 새벽을 알리는 바깥의 차가운 빛과 대조를 이루는 슬픈 노란빛을 받는 한상을 동경하는 듯 미심쩍게 바라보았다. 100. 그림 걷는 일이 끝나자 가을이 깊어지고 우유의 양이 줄어들면서 그 과정도 나날이 짧아졌다. 100. 그림 걷는 일이 끝나자 레티와 다른 사람들은 밖으로 나갔다. 연인들도 뒤를 따랐다. 100. 슬렘이 있는 우리의 삶은 저들의 삶과 아주 달라. 그렇지 않아? 100. 쌀쌀한 여명의 흐릿한 빛 속으로 경쾌하게 걸어가는 세 사람을 지켜보며 그가 꿈을 꾸며 말했다. 100. 그렇게 다르지는 않을 거예요? 그녀가 말했다. 100.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가 뭐야? 설렘이 없는 여자는 거의 없어요. 새로운 단어가 마음에 각인된 듯 태스가 잠시 뜸을 들이다가 대답했다. 100. 저 세 사람한테도 당신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무엇이 있어요? 100. 무엇이 있는데? 거의 다 세 사람 모두. 그녀가 어렵사리 말을 꺼냈다. 100. 저보다 더 훌륭한, 아마도 더 훌륭한 아내가 될 거예요. 100. 그리고 아마도 저만큼, 거의 저만큼 당신을 사랑해요. 100. 오, 태시. 100. 담대하게 관대함을 발휘해 자신에게 불리한 일을 하기로 결심했지만 100. 그가 성마르게 내지르는 불만의 탄성을 듣고 달콤한 안도감을 느꼈다. 100. 그 일은 이제 지나갔다. 100. 다시는 자신을 희생제물로 내놓을 힘은 없었다. 100. 마을에서 온 일꾼 한 사람이 중간에 합류하는 바람에 100. 그들이 깊이 관심을 갖는 문제를 더 이야기할 수 없었다. 100. 그러나 태서는 오늘, 결정의 날이라는 것을 알았다. 100. 오후에 붓박이 일꾼들과 보조, 일용직들 몇몇이 100. 여느 때와 같이 목장에서 멀리 떨어진 들판으로 나갔다. 100. 그곳에는 목장으로 몰고 오지 않고 그 자리에서 젖을 짜는 소가 많았다. 100. 새끼를 뵌 젖소의 산탈이 다가오면서 우유 공급량이 줄었고 100. 풀이 무승한 계절에 임시로 고용했던 일꾼들은 이미 그만두고 없었다. 100. 작업은 여유있게 진행되었다. 100. 우유통이 가득 차면 작업 현장까지 갖다 댄 대형 집마차에 실어놓은 키 큰 양철통에 우유를 쏟아 부었다. 100. 이를 마친 젖소들은 천천히 멀어져 갔다. 100. 낮빛 저녁 하늘을 배경으로 신기할 정도로 흰빛을 바라는 신내복 차림의 목장주인 크리액이 100. 불현듯 자신의 무거운 회중시계를 꺼내보더니 함께 있던 일꾼들을 둘러보았다. 100. 일은 생각보다 시간이 늦었구먼. 그가 말했다. 100. 제기랄 서두르지 않다간 우유를 기차 시간에 못 대겠는걸 집에 갖고 가서 딴 우유와 섞을 시간이 없겠네. 여기서 기차역으로 곧바로 가야겠어. 마차 몰고 갔다 올 사람 없나? 100. 자기 일이 아닌데도 클레어시가 가겠다고 자원하면서 테스에게 동행을 청했다. 100. 해가 지은 후우였지만 늦더위로 꽤 후듭지근했다. 100. 테스는 일할 때 쓰는 모자를 썼을 뿐 민소매에 겉옷도 걸치지 않아서 마차를 탈 차림은 아니었다. 100. 따라서 그는 옷을 제대로 차려입지 않은 자신을 돌아보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지만 클레어는 다정하게 어색하자고 재촉했다. 그녀는 자기 우유통과 의자를 집에 가져가라고 목장 주인에게 맡기고 마차에 올라 클레어 옆에 앉았다. 29번째 글이 끝났습니다. 30. 햇빛이 조금씩 쓰러지는 가운데 그들은 평온 사이로 난 평탄한 도로를 따라 달렸다. 30. 어스름한 평온은 몇 마일에 걸쳐 뻗어 있었고 아더킴은 그 끝에는 거무스러운 에덕은 히스의 가파른 경사면이 병평처럼 펼쳐져 있었다. 31. 그 꼭대기에 전나무가 숲을 이루어 길게 뻗어 있었는데 뾰족뾰족한 나무 끝이 어두운 마법의 성에 솟아오른 성첩을 앉힌 탑처럼 보였다. 32. 두 사람은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좋아 한참 동안은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33. 등 뒤 키 큰 통에 담긴 우유의 출렁거리는 소리가 정적을 깰 따름이었다. 34. 마차길은 아주 한적한 곳이어서 개암나무 열매가 저절로 벌어져 떨어질 때까지 가지에 매달려 있었고 검은 산딸기가 송이송이 무겁게 늘어져 있었다. 35. 이따금 에인젤은 처찍을 휘둘러 산딸기 송이를 따서 길동무에게 주었다. 35. 지푸린 날씨는 간간히 빗방울을 흩뿌려 비를 예고했고 낮에는 바람암전 없더니 이따금씩 산들바람이 그들의 얼굴을 서쳤다. 36. 수원처럼 반들거리던 강과 연목에서의 수면이 거대한 빛의 거울에서 무광택의 납둥이로 박히면서 거친 강판처럼 보였다. 37. 하지만 생각에 몰두해 있던 테스의 눈에는 이런 광경이 들어오지 않았다. 37. 여름볕에 살짝 탄 그녀의 연분오빛 피부가 빗방울을 맞으면서 조금 더 짙은 색조를 띄었다. 38. 접소의 옆구리에 눌린 그녀의 머리카락은 여느 때처럼 풀어져 옥양복 모자 밑으로 제멋대로 흘러내렸는데 비를 맞자 달라붙어 해초보다 나을 것이 없어 보였다. 39. 따라 나서지 말 걸 그랬나 봐요. 하늘을 쳐다보며 테스가 중얼거렸다. 40. 비를 맞게 해서 미안하지만 난 너가 옆에 있어서 좋은 걸? 그가 대답했다. 40. 저 멀리 보이던 에그던은 비의 휘장 너머로 차츰 모습을 감추었다. 41. 날은 더 어두워졌고 풀밭으로 출입하는 문들이 길을 가로지르고 있어서 보행속도보다 더 빨리 말을 모는 것은 위험했다. 공기는 꽤 싸늘했다. 42. 감기 걸릴까봐 걱정이다. 민수묘에 겉옷도 안 걸쳤으니 그가 말했다. 42. 바짝 다가앉아 그럼 가랑비를 좀 맞아도 괜찮을지 몰라. 비가 날 돕는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더 미안한 마음이 들텐데 말이야. 43. 그녀가 아주 조금 가까이 다가앉아 그는 우유통의 햇빛 가리개로 쓰기도 하는 큼지막한 범포로 자신과 테스를 감쌌다. 44. 근래는 꽃비를 잡아야 해서 테스가 천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잡고 있었다. 45. 이제 됐다. 아 아니야. 비가 내 목으로 좀 흘러내리는 걸 보니 넌 더 적겠구나. 46. 이게 훨씬 낫다. 테스. 팔이 차가운 대리석 같아. 천으로 물기를 닦아내. 47. 이제 가만히 있으면 한 방울도 더 안 맞을 거야. 그런데 테스. 내가 물었던 거 말이야. 48. 오래 미뤄놓은 그 문제는 어떻게 할 거야? 49. 그리고 한참 동안 그의 귀에 들리는 것은 질척거리는 길에서 철벅거리는 말발굽 소리와 49. 등 뒤의 우유통에서 우유가 찰랑거리는 소리뿌리였다. 49. 너가 한 말은 기억하니? 기억해요. 집에 돌아가기 전에 알았지? 그러도록 해볼게요. 그러자 그는 입을 다물었다. 49. 마차를 몰고 가는 중에 캐럴라인 시대는 찰스 1세 제위기관인 1625년에서 49년을 가리키는 시대랍니다. 49. 캐럴라인 시대 장원의 낡은 영주 저택 일부가 하늘 위로 솟아올랐다가 곧 뒤로 사라졌다. 49. 적은 재미삼아 그가 이야기를 시작했다. 49. 흥미로운 고택이야. 이 지방에서 대단히 위세를 떨쳤던 유수깊은 노르망디 가문 소유의 영주 저택 중 하나지. 50. 더버빌이라고 말이야. 50. 이런 고택을 지나칠 때마다 그 가문을 생각하게 되는데 명문가의 폐절에는 어딘지 비감한 데가 있어. 51. 모질게 굴고 새도를 부리는 봉건영주로 악명이 높았다고 해도 말이야. 51. 그래요. 그녀가 말했다. 그들은 광대한 어둠 속에서 희미한 불빛으로 자신의 위치를 드러내고 있는 어떤 지점을 향해 천천히 나아갔다. 52. 낮에는 짙은 녹음을 배경으로 이따금 흰 연기 줄기로 외딴 세계와 현대의 삶 사이의 간헐적인 접촉을 보여주는 곳이었다. 53. 현대의 삶은 하루에 서너 번씩 이 지점까지 전기 더더미를 뻗어서 그 지방의 생활 방식을 건드리고는 마음에 맞지 않는다는 듯 다시 재빨리 거두어들였다. 54. 그들은 희미한 불빛이 비치는 곳에 도착했다. 빛은 작은 철도역의 연기를 피우는 등잔에서 새어나왔다. 55. 지극히 초라한 지상의 별이었지만 굴욕적으로 대비를 이루는 천상의 별보다 텔브테이스 목장과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에서 더 중요한 존재였다. 55. 그가 빛 속에서 신선한 우유를 담은 우유통을 내리는 동안 테스는 근처 호랑가시나무 밑에서 비를 피했다. 55. 그 때 칙칙 소리가 나면서 젖은 철로에 기차가 조용히 멈추었었고 우유는 한 통씩 신속하게 무게화차에 실렸다. 55. 기차 엔진의 불빛이 호랑가시나무 밑에서 꼼짝도 않고 서있는 테스 더비필드의 모습을 잠깐 비추었다. 55. 번쩍거리는 크랭크와 기차 바퀴의 눈에 세상의 어느 것도 통통한 맨팔에 비해져진 얼굴과 머리카락 잠시 숨을 돌리듯 멈춘 온순한 표범의 자세로 낡아 빠지고 볼품없는 나렴 원피스에 이마까지 내려오는 옥양 모자를 뒤집어 쓴 이 순박한 처녀보다 더 낯설어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55. 천성이 정열적인 사람들이 이따금 묵묵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듯 그녀는 다시 사랑하는 사람 옆에 올라탔다. 56. 범포를 다시 잘 덮어선 다음 그들은 이제 칠흑같이 깜깜해진 밤으로 다시 말을 몰았다. 감수성이 예민한 테스는 물질적 진보의 소용도래와 순간적으로 접촉한 일을 곱씹고 있었다. 57. 런던 사람들이 내일 아침 저 우유를 마시겠네요. 그렇죠? 그녀가 물었다. 57.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낯선 사람들이 말이에요. 그래 그렇겠지. 하지만 우리가 보낸 그대로는 아닐 거야. 너무 진해서 어지러울 지경일 테니 농도를 낮출걸. 58. 고교한 태생의 남자와 여자, 사젤과 백인 대장, 귀부인과 여자 상인, 그리고 첫 소라곤 본 적도 없는 아기들이 말이에요. 그래 아마 그럴 거야. 특히 백인 대장들이 마시겠지? 59. 그 사람들은 우리에 관해 아무것도 모르고 우유가 어디서 왔는지 또 우유가 제 시간에 배달되도록 우리가 오늘 밤 수마일 황야를 가로질러 빗속을 달려왔다는 것도 모르겠죠? 59. 대단하신 런던 시민들을 위해서만 온 건 아니고 우리 볼일도 보려고 온 거야. 너가 매듭을 지을 거라고 확신하는 그 성가신 문제 때문이라고 할 수 있지. 사랑하는 테스. 60. 자 이렇게 표현해도 된다면 넌 이미 내 사람이야. 너의 마음은 내 거란 말이야. 그렇지 않아? 저만큼 잘 아시잖아요. 오 그래요. 맞아요. 61. 그런데 너의 마음은 내 거라면서 결혼을 왜 못하겠다는 거야? 그건 오로지 당신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할 말이 있어요. 62. 결혼이 전적으로 나의 행복과 삶의 편의를 위한 거라고 해도? 오 그래요. 당신의 행복과 편의를 위한 거라면? 63. 하지만 여기 오기 전에 삶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래. 결혼은 내 행복뿐 아니라 편의를 위한 것이기도 해. 64. 내가 국내에 있던 식민지로 가던 큰 농장을 운영하게 되면 아내로서 넌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니까. 64. 이 지방에서 가장 큰 저택에 사는 여자보다 너가 더 도움이 될 거야. 그러니 제발 사랑하는 테스. 내 앞길에 방해가 된다는 어리석은 생각일랑. 65. 제발 떨쳐버려. 그렇지만 제 이야기를 알고 있는 게 좋겠어요. 말하게 해줘요. 그러고 나면 저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걸요? 66. 그렇게 말하고 싶으면 들어보지 뭐. 그 대단한 이야기 말이야. 그래. 서기 몇 년에 어디서 태어났는지. 66. 말로세서 태어났어요. 엔젤이 농담쪼로 한 말이지만 그 말을 단초로 그녀가 이야기를 시작했다. 66. 그리고 거기서 자랐죠. 초등학교 6년을 마치고 학교를 그만두었는데 아주 똑똑하다고. 좋은 선생님이 될 거라고들 해서 그럴 마음을 먹었죠. 66. 그런데 우리 집에 문제가 좀 있었어요. 아버지가 일을 열심히 하지 않은 데다 술이 좀 과하셨거든요. 67. 그래. 그랬구나. 가엾은 것. 다 알만한 얘기네. 그는 그녀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겼다. 67. 그러다가 아주 이상한 이야기인데요. 저에 관한 전 제가 태서는 숨이 가빠졌다. 67. 괜찮아. 말해봐. 전 제 성은 더비필드가 아니라 더버빌이에요. 우리가 지나치고 온 고택 주인의 후손이죠.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몰락해버렸어요. 68. 더버빌이라고? 그랬군. 걱정거리라는 게 그거여서 태서? 68. 네. 그녀가 힘없이 대답했다. 그런데 어째서 내가 그 사실을 알면 널 좋아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 69. 목장 주인 아저씨가 당신은 뼈대에 있는 명문가를 싫어한다고 했어요. 그가 웃음을 터뜨렸다. 69. 아 맞아. 어떤 점에서는 맞는 말이야. 난 귀족 혈통을 최우선적으로 내세우는 걸 경멸해 지혜와 덕성을 갖춘 사람들로 이루어진 정신적 가계를 존중해야 할 유일한 혈통으로 보는 게 다당하다고 생각하지. 69. 육체적 혈통과 무관하게 말이야. 그런데 이건 아주 흥미 있는 사실인걸? 이 이야기가 얼마나 내 흥미를 불러일으키는지 너 모를 거다? 69. 너는 너가 그렇게 유명한 가문의 후손이라는데 관심이 없어? 69. 없어요. 그냥 서글픈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온 뒤로는 더 그랬지요. 눈에 보이는 수많은 언덕과 덜판이 한때 아버지 조상들 소유였다고 생각하니까. 70. 하지만 다른 땅은 레틴의 조상 소유고 또 다른 땅은 메리언의 집안 소유일 수도 있는데 뭐 특별할 것도 없죠? 70. 맞아. 지금 소작을 붙이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한때 그 땅의 주인이었다는 게 놀랍잖아. 71. 이런 상황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법한 학파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게 이상할 따름이야. 몰라서 그럴 테지. 71. 너 이름이 더버빌과 유사하다는 사실을 놓치다니. 발음이 변한 게 분명한데 이게 그 성가신 비밀이라니. 72. 그녀는 말을 못했다. 마지막 순간 용기가 꺾였고 왜 진작 이야기하지 않았느냐고 그가 원망할까봐 겁이 났다. 73. 자기 보호본능이 정직하고 싶은 마음보다 더 강했던 것이다. 74. 물론 아무것도 모르는 클레어가 말을 이어갔다. 74. 난 너가 부개 모개 할 것 없이 오래 말없이 고통당했고 역사의 기록조차 되지 않은 평범한 민초의 후손이라면 더 기뻐했을 거야. 75. 사람들 위해 군림하면서 권력을 누려온 자기 보호의 특권층이 조상인 것보다 말이지. 75. 하지만 테스. 널 사랑하다 보니 타락해서. 76. 그녀는 이 말을 하며 웃었다. 76. 타락해서 나도 비슷하게 자기 보호가 되어버렸어. 77. 너를 위해서 너의 혈통은 기뻐할 일이야. 77. 내가 속한 계층의 사람들은 구제불능으로 속물적이거든. 77. 너가 교양을 쌓도록 하려던 게 내 계획인데. 77. 그러고 난 다음 친척들이 늘 내 아내로 받아들이는데 뼈대에 있는 가문의 후손이라는 사실이 현저한 차이를 만들 수 있지. 78. 우리 어머니도 가엾은 분. 너의 혈통 때문에 늘 훨씬 호의적으로 생각하실걸. 78. 테스. 당장 오늘부터라도 너의 이름을 원래대로 더브빌이라고 쓰도록 해. 79. 전 다른 이름이 좋아요. 그게 더 나은데. 79. 하지만 써야만 해. 나 원참. 우죽순 생겨난 벼락부리자들이 그 가문의 후손인 척 달려드는 판에. 79. 그건 그렇고. 그런 부류 중 그 이름을 써먹는 작자가 하나 있던 것 같은데 어디서 들었더라. 80. 제이서 수 위쪽 인근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80. 맞아. 우리 아버지에게 덤벼들었다는 그 놈 말이야. 내가 이야기했잖아. 참 희한한 우연의 일치로군. 80. 그 이름은 쓰지 않는 게 좋겠어요. 불길한 느낌이 들어요. 그녀는 매우 불안해 보였다. 80. 자 그러면 테레사 드비빌 양. 이제 넌 내 거야. 그 이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클레어 부인이 되겠다고 해. 이름이 밝혀졌으니 청혼을 더는 거절하지 않겠지? 80. 절 아내로 맞아 행복할 게 분명하다면? 또 저와 정말로 정말로 결혼하고 싶다면? 81. 정말이고 말고 사랑하는 테스 물론이야. 81. 제 말은 당신이 정말로 원해서. 그리고 제게 어떤 잘못이 있더라도 저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니까 결혼하겠다고 해야 될 것 같다는 뜻이에요. 81. 결혼하게 될 거야. 그렇게 말한 거나 진배 없어. 넌 영원히 내 거야. 그는 그녀를 꼭 껴안고 키스했다. 81. 네. 이 말을 하자마자 그녀는 눈물 없이 목 놓아 울었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듯 격렬한 통곡이었다. 테스가 결코 히스테리 발작을 일으킬 여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깜짝 놀랐다. 81. 왜 우는 거야 내 사랑? 말로는 표현 못하겠어요. 당신이 아내가 되어 당신을 행복하게 만든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기뻤어요. 81. 하지만 깊어서 우는 것 같지는 않은데 테스? 그건 명체를 깨뜨렸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전 죽을 때까지 결혼하지 않기로 했거든요. 81. 하지만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남편이 되는 게 좋지 않겠어? 그럼요. 좋아요. 정말이에요. 그래도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고 하면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82. 그런데 테스. 너가 지금 무척 흥분했고 날 세상 경험이 전혀 없다는 걸 아니까? 망정이지. 좀 듣기 거북한 말이로구나. 83. 날 좋아한다면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니? 날 좋아해? 너가 어떤 식으로든 증거를 보여주면 좋겠어. 84. 지금까지 한 것보다 어떻게 더 보여줄 수 있나요? 그녀는 속구치는 사랑의 감정에 제정신이 아닌데 소리쳤다. 85. 이렇게 하면 더 확실할까요? 그녀는 그의 목을 끌어안았고 클레어는 한 여자가 몸과 마음을 바쳐 사랑하는 사람의 입술에 뜨거운 키스를 할 때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처음으로 느낄 수 있었다. 85. 테스는 그렇게 엔젤을 사랑했다. 자, 이제 믿을 수 있나요?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묻고 눈물을 닦았다. 86. 그럼 절대로 의심한 적이 없어. 절대로 절대로. 그들은 그렇게 범포 안에서 하나가 되어 어둠 속을 달렸다. 빗발을 맞으며 말은 알아서 달려갔다. 87. 그녀는 청혼을 받아들였다. 처음에 받아들인 편이 나았을 것이다. 모든 피조물을 지배하는 기쁨의 갈망을. 87. 조수가 무력한 해초를 썰어가듯 목표를 향해 인간을 몰고 가는 그 거대한 힘을 사회 규범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막을 수는 없다. 87. 엄마에게 편지를 써야겠어요. 그래도 괜찮죠? 그녀가 말했다. 87. 물론이지, 우리 아기. 너는 꼭 어린애 같다. 테스. 이럴 때는 어머니께 편지를 드리는 게 마땅하고 내가 안 된다고 하는 게 이상하다는 걸 모른다니. 88. 어머니는 어디 사시지? 88. 같은데요, 말롯. 88. 블랙모 계곡 서쪽에 있어요. 89. 아, 그렇다면 그 전에 널 만난 적이 있었겠는걸? 89. 맞아요. 불밭에서 춤출 때였죠. 하지만 저한테 춤을 청하지 않았어요. 89. 그게 나쁜 징조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89. 이렇게 서른 번째 글이 끝났습니다. 89. 전 죽을 때 결혼하지 않기로 했거든요. 90. 이거 읽을 때 참 옛날 생각이 나네. 90. 어떻게 내가 기분이 나쁜지. 90. 90.요뿐을 저한테 감성했죠. eğitir 성적이 acompañ 된다. 90. 이 영상이 있나요? 90.요뿐을 해냈고 90.요뿐에 앞서 이름을 수 있는ского 90.요뿐에 이래서